아... 맛있다. 그렇다면 저는 망가을리죠. 저도 망가을리죠. 저도 망가을리죠. 저도 망가을리죠. 올 망가을리죠. 올 망가을리죠. 왔다 왔다. 망가을리죠. 땡큐. 뭐야? 아니, 이거 원래 스테이크 집에 가면 이런 칼 안 주잖아요. 이거 원래 버터 같은 거 바르는 칼인데. 그 칼로도 그냥. 그 칼로도 이게 그냥 돼. 숭덩 설리죠. 숭덩이야. 맛있다. 그냥 호불호가 있는 맛이 아닌 것 같아. 그것도 바삭하고 잡내없고. 안은 수육처럼 하나씩 부드럽고. 그러니까 이거는 호불호가 있을 수가 없어요. 호불호 불어먹으면 되지. 이것도 맛있잖아. 이거 뭐야? 음. 어? 이걸 찍어 먹으니까 고추 참치 맛이 나네. 그렇지? 통조림 고추 참치. 이거 진짜 매력있다. 이거 좋다. 좋죠? 고추 참치. 살짝찌근하면서 입에 싹 감기면서 매콤한. 기분 좋은 부드러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한국인의 입맛인데. 헝가리 오시면 이거 진짜 꼭 드셔야 되겠다. 왜 근데 맛집 볼라고들은 왜 여기를 몰랐을까? 희원하네. 망가리 차. 내가 바로 올려야 되겠다. 지금쯤이면 이제 녹색정 실시간 검색어요. 망가리 차. 어머. 1위야 1위야. 망가리 차. 1위. 2위. 라쿠카라차. 3위. 으라차차. 4위 다 함께 차차차. 우유.